왜? 전화 안 받아?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? 다들 어딜 가신 거야?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여길 데리고 왔어? 사장님 댁으로 데리고 와야지 누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왔나요? 집엔 죽어도 안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죠? 그리고 제가 발견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영주 큰일 날뻔했어요 걔는 왜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냐? 또는 어디 떠나는 차장 큰 가방 물고서 저기 혹시 가출한 거 아닐까요? 가출? 성재하고 결혼을 하니 많이 해서 그지만 시끄럽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차자가 집을 낳으면 쓰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사랑에 빠지면 부모도 몰라본다잖아요 영주께 고집이 보통 아니네 그런 몸으로 집을 다 나오고 이러면 천상 사장님이 허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허락해봤자 뭔 소용이에요 당사자인 성재가 칠테는데 우리 봐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도 순덕씨가 저한테 홀락 넘어오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예라 이놈아 순덕씨가 그때 중래산에 매달리지만 안으로써는 어림도 없었어 근데 저 영주 어떡하죠? 글쎄 좀 이따가 전화 한번 넣어봐라 식구들 기다릴 텐데 죄송해요 괜히 신세를 지게 돼서 신세라니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런 말 마 그나저나 열이 이렇게 많은데 어딜 가는 길이었어? 옷가방까지 들고? 그게 좀 암튼 산봉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죄송한데 집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가 곧 나갈게요 이몽으로 어딜 간다고 그래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알았으니까 우선 열부터 내리면 그때 얘기해 아주머니 기억나세요? 이 방에서 예전에 은희언니랑 블라우스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럼 기억나지 그땐 애 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시집가도 되겠어 그동안 연락도 한번 못 드리고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봤으면 됐지 은희언니는 잘 지내요? 어 그게 성재 오빠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얼마 전까진 봉제공장에 다녔는데 다른 자리로 옮겼어 다른데요? 혹시 일하는 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걱정할 거 없어 언니 언니 보고 싶죠? 죄송해요 영주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영주 때문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좀 누워 있어 아줌마 신경 쓰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응? 죽이라도 좀 싸울 테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먹을 거 같아요 그럼 눈이라도 좀 붙여봐 저 junior 메뉴 여름 순Are 49 цел 뭐 영주 PI 아준이한테 뭔 말을 안 해요? 사장이 있다고만 하지 말을 안 하네요. 근데 사장님 댁엔 전화해 봤어요?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요. 영주 찼느라 지금 다들 도래 댕기고 있을 텐데요.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걸 알면 괜히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닐까요? 누가 뭐라 그래요? 누가 뭐라 그래요? 다 쓰러져간 애를 살려놨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 한 망정 야 그러지 말고 산모가 니가 공장 한번 댕겨